여기는 에리조나 템피의 디아블로 스타듀입니다. 여기가 미국인지 일본인지 과연 오타니쇼에이 메이저리그 140년 이도류는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이 와서 수타 두 개를 하겠다. 매일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고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때 스윙을 보고 저는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스윙이 예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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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투구보다는 타격에서는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. 불펜 피팅을 오늘 가볍게 했는데 빠른 볼 커버 볼 포크볼을 듣는데 체력이 문제일 뿐이지 제구력이라든지 기장인 면에서는 큰 부족함이 없이 잘생겼습니다. 오타니는 지금 젊은 선수거든요. 그리고 잘생겼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런 이도류 선수 또 메이저리그에 적합한 선수를 키워내야 되는 인프라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더 해주세요. 우리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타니의 2018 시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